1, 2, 3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오늘 디자인위크 행사 투어 하시기 전에 사실 이 세션은 그런 것에 집약이 돼서 아주 디자인 퀄리티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, 시민에 대한 것 공간으로 나가는 지원기관을 얻어서 지능기관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의 디자인 산업 발전으로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이끌고 나가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디자인 산업 윤주환 여러분 수상자에게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주환 원장님과 함께 찍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S1 ratings onom Fujifilm sitt 지금 이러한 대구가 엄청났어 대구가 엄청났어 대구가 엄청났어 2018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한 번 손박수 부탁드립니다.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보